한글자막 by 한효정 예비연모님 배고선수 출신이라 운동신경이 뛰어나니까 또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겠네? 아, 저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저랑 상미가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? 과거는 과거니까요? 분명히 이쪽으로 넘어갈기다 아, 아, 아... 이거 통철아 엄마들 잡았나? 아니, 곧 잡을끼다 일 끝나고 연락할게 내 준비됐나? 마 내 경찰 아들 아이가 내는 싫은 바 아이가 가자 저기 바로 사탄 마귀예요 감히 우리 새하닐림의 것을 뺏으러 온 거라고요 저는 악질 사탄 마귀한테 제일 좋은 특혁이 뭔지 압니까? 이거예요 빗동살 때까지 쳐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기 빤덕 현재? 지금 뭐 하는 거죠? 살라 상미야! 너 어디 가? 야! 상미야! 속지 마! 상미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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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! 새탈 마귀야! 당신이 뭐야! 나와! 상미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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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탈 마귀야! 상미야! 와,Б 상미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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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 kendi 아 아멘